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6월 27일 수요일 아침 스팟 시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 시작했구요. 자 먼저 오늘 뉴스가 보니까 남북 철도회담 하겠다. 아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남북 경협 첫번째 합인데 한반도의 신경제지도의 기본틀 그러니까 철도망을 통해서 저기 나중에 유럽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비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한 첫번째 사업 추진이다. 그래서 남북 경협에 따른 다시 또 새로운 모멘텀 발생할지 한번 시장에서 잘 체크해 보구요. 물론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으나 결의안들의 예외정을 활용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 세부적으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구요. 자 지금 장 출발했습니다. 아직까지 데이터 들어오고 있지 않는데요. 마이너스 코스피 0.07% 하락 출발 그리고 코스닥은 플러스 0.16%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자 전일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여기 양봉들을 계속 만들면서 하방에 대한 지지에 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있기 때문에 밑으로 많이 쳐지기보다는 반등시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전일 그럼 미국시장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미국시장 플러스 0.12 다우존스 마감했구요. 자 나스닥도 플러스 0.39%로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 일단 하락을 멈추는 그런 도치 모양들을 지금 이루고 어저께 마감했구요. 그에 비하면 독일은 마이너스 0.29% 하락으로 아직까지 반등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야간선물장에서는요. 미국시장 반등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0.17%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외국인이 야간장에서는 대부분 좀 올라가지 못하게 좀 막아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너스 717개약 그리고 옵션은 비교적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양쪽 다 프리미엄 소폭 감소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장개장 상황 보면 오래간만에 외국인이 일단 그래서 플러스 399억으로 일단 출발했습니다. 선물이 마이너스 1,018개약 지금 마이너스 출발하고 있는게 좀 별로 안 좋네요. 자 프로그램도 역시 마이너스 출발입니다. 55억 정도 마이너스 출발 자 큰 정강판 한번 보자면요. IT가 지금 반등시도 나오고 있구요. 조선은 보압권 건설이 지금 초반에 약간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철강은 약간 약세 출발 자동차 약세 정권 약세 보험 약세 자 신세계 다시 반등시도 나옵니다. 통신장비 그 다음에 통신주 반등시도 나오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이것은 세부종목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바이오주 비교적 양환 출발을 보이고 있네요. 자 키스트 뜨고 있습니다. 키스트 3000인 인근까지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일단 그건 잘 대응하시고 진우 지우 들어와있으면 1번 아마 요거 집중하고 있을거기 때문에 뭐 대답 못하고 있을건데 하여튼 잘 보세요. 자 어저께 여기서 사서 하루만에 4% 4.8%인가 오르고 오늘 또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가종목이라고 넣어놨죠. 자 신세계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 자 오늘 체크포인트 여기 저점라인 아 안깨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강하게 양봉 양봉으로 강하게 들어 올려야 돼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여기를 자꾸 위협하면 안 돼요. 강하게 돌파해가지고 강하게 반등시도 나와서 위쪽으로 빨리 안정권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물론 가면 끝까지 가는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일 고점라인 이것을 빨리 뚫어야 된다. 그것이 급습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여기를 빨리 뚫어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여기는 좀 지지해야 된다. 2337 안녕하세요 한동님 야 밤에 어제 그렇게 늦게까지 같이 있어놨고 또 아침에 또 들으셨네 한동님은 제가 초대한다 했습니다. 나중에 댓글 남겨놓으세요. 열정이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제가 더 이상 안 지켜보겠습니다. 메일 주소 남겨놓으십시오. 자 여기 2345 지지해야 됩니다. 여기 안 깨고 반등시도 나오는게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도 여기를 안 깨야 돼요. 여기를 안 깨야 됩니다. 적어도 827 안 깨고 강하게 돌파시도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 한번 다시 체크하죠. 자 외국인 그래서 해서 393억 매수 코스닥도 소폭 6억 매수 야 근데 선물이 조금 마이너스네요. 현재 선물 잘 체크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프로그램 순 매수로 돌아서는지 프로그램 순 매수로 돌아서려면 베이시스 있죠. 이것이 선물과 코스 비백 이 가격을 뺀 것인데 베이시스가 빨리 축소되어야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를 줄이고 빼고 데이션이라 그러거든요. 마이너스 이것이 콘텐그로 빨리 넘어가야 돼요. 불어선 상태로 그래 순 매수가 비교적 두릅니다. 신세계 역시 강한 종목은 맞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애매해요. 저는 여기까지 기다리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전략 유지입니다. 37만 4천원 간단하게 여기 있는 종목도 한번 빨리 체크해보죠. 셀트리는 삼행제부터 먼저 체크하겠습니다. 양호하다 했습니다. 안 빠집니다. 여기 인근에서 빠른 분들은 접근할 수도 있었는데 이것은 잘못 대응하면 단기간에 물리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립니다. 분명히 29만원까지 좀 기다리자 했습니다. 길게 가야 되는 분들은 짧게 하는 분들은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여기 모양이 어떻는가 잘 보시고 여기가 29만 4천원이 저는 지지권으로 보이는데 눌려준다면 어떻게 할지는 본인들이 생각하시고 양호합니다. 셀트리는 헬스케어 양호 여기 안 깨면 괜찮습니다. 10만 6천원 이 평소는 다 돌려냈어요. 이거 여러분들 판단하여 사는데 이거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접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판단하여 사는 겁니다. 11만 5천원까지 여기서 들어가서 지금 들어가서 11만 5천원까지 여기 11만 3천원이 정권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밀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밀리면 적당히 끊어먹는 겁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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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서 한 방에 다 사는 거 아닙니다. 눌리면 다시 반등하는 거 보고 추가 매수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짧게 할 수 있는 사람만 하십시오. 그리고 길게 해야 돼. 사람들은 10만 6천원권 10만 6천원권까지 좀 조정받는 거 보고 그렇게 분할 매수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셀트리는 제약도 짧게 할 수 있는 사람만 지금 가능하긴 한데 이건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모양을 만들어 놓긴 했어요. 이거 뚫어야 됩니다. 여러분 책임하여서 하는 겁니다. 나중에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짧게 짧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만 보이면 되고 8만 8천원과 8만 9천원 지지하는 모습 보이고 분할로 접근할 수 있다. 9만원 모양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밑에 건 안 보겠습니다. 별로 관심 없으니까요. 자 시장 삼성전자 여기 바닷건에서 단기 바닷건에서 4만 여기 4만 4천원권에서는 접근해 볼 수 있으나 그것까지 안 주죠. 이것은 안 주는 게 좋은 겁니다. 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 되시죠?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빠져버리면 우리나라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4만 6천원 지지해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4만 8천 4만 9천원까지 정도는 팔아볼 수 있겠네요. 근데 사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분석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셀티론 삼행제는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시장이 그리 흔들림이 있는데 지금 양호하잖아요. 위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기 자 5분봉 5분봉도 이따 같이 봅시다. 여기 탄탄하게 받쳐놓잖아요. 그죠? 셀티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셀티론 제약도 마찬가지고 탄탄하게 받쳐놨어요. 신라제는 이거 강하게 이런 거 확인해야 된다 했습니다. 네이치세일은 관심 없고 자 여기가 여길 안 깨야 돼요. 안 깨 그리고 여기 위에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봐야 됩니다. 원혜님 야 참 제가 초대 안 되었습니다. 댓글에다가 메일 남겨놓으세요. 키스트푼 차트 보고 있는데 따라가지 마세요. 늦었어요. 늦었습니다. 따라가지 마세요. 적어도 마지노선이 어저께 초반입니다. 따라가면 안 돼요. 못 먹어서 따라가지 말하는 게 아니라 대응 잘못하면 깨져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 특권입니다. 미리 산 사람 지우가 가지고 있지 지우 또 먹는데 한 7% 정도 먹고 있는데 지금 속된 표현 하나 할까요? 아다리가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다리가. 저하고 지우는 아다리가 맞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제가 잘한다 못한다 를 떠나서 제가 바라보고 있고 제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딱딱 같이 딱딱딱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게 지우예요. 그래서 지우는 아마 던지려고 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딱 그럴 것 같아. 지금 던져도 뭐 나쁘지 않지 사실. 적당히 먹었잖아요. 이틀만에 한 7% 가까이 먹었으면 됐지. 그 앞에서 신세계 하루 딱 하룻밤 지나가지고 11% 먹고 농심 하룻밤 지나가서 3% 먹고 이거 7% 먹고 하면 됐죠. 3일만에. 이 쑤시기장에 쑤시기란 다 뭐 경상도니까 알란가 모르겠지만 장이 좋습니까? 장이 박살났어요. 근데 가는 종목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닥터K가 이야기하는 거 아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지수가 빠져도 잘 버티고 있는가 이런 걸 잘 판단하십시오. 딴 거 뭐 종목 하나 받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종목 주지도 않지만 그런 것보다 아 현재 지금 보고 있는 아 섹터에서 관심 종목분들의 대부분 빨간불이 많잖아요. 여기는 그냥 핵심 업종 상위 종목이고 시청 상위 여기도 시청 상위 종목이고 닥터K가 중점적으로 보는 거 중간에 있는 겁니다. 시청자 종목 상담 이거 아닙니다. 종목 상담인 거고 요게 있는 거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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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 있는 것만 닥터K가 집중적으로 보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보는 종목들 거의 뻘겋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세가 괜찮은 종목만 선별해가지고 여기 안에서 치고받고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안에서 땅거면 날라댕기는 거 자꾸 차절나지 말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이로매드는 강하게 돌파해야 돼요. 지금 추세가 아리까리 하고 있어요. 이거는 괜찮고 아직까지 이것도 뭐 괜찮고 이거는 벌써부터 이거는 닥터K가 초반에 올려놓은 겁니다. 오르고도 엄청 올랐어. 이거는 추세가 비교적 괜찮은 거 이거 이런 거 잘 바라는 겁니다. 이제 하락추세 돌파했죠. 지금 지금 정도는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늘려주면 약간 늘려주면 적금 분할 매수 가능합니다. 이런 거 나중에 한 번 보죠. 위로 가는지 밑으로 푹 빠지는지 한 번 보면 됩니다. 나중에 이런 것도 벌써 이야기가 다 올라간 거고 지금 접근하면 안 됩니다. 메뉴톡스도 안 깨지잖아요. 이거는 이제 하락추세 돌파하고 돌려내려 이런 모습 이런 것도 뭐 이런 데 인근에서 말했으니까 지금 따라가지 마세요. 이건 아닙니다. 지금 카페24는 여기까지 기다리자 했고 이거는 접근하지 마세요. 이건 처질라 합니다. 참이 코젠 날라가고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카톡이 날라왔는데 뭐 한번 잠깐 볼까요 세이님이 날리셨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시장상 잘 판단하시고 은혜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으로 지수를 같이 봤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지수를 같이 봐야 돼요. 지수가 지금 약보합이고 코스피는 그 다음에 코스닥은 상승 상승하고 있죠. 그러면 약보합인데 조건은 뭐냐 여기를 안 깨고 여기를 안 깨고 여기 위로 빨리 강하게 치우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무슨 뭐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자 외국인이 빨리 더 사줘야 돼요. 그죠? 외국인이 더 사줘야 되고 코스닥은 외국인은 아까 사고 있던데 약간 약세가 돌아섰고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선물이 빨리 플러스로 돌아서야 되는데 오늘 선물이 마이너스고 반대죠. 어저께까지만 해도 현물을 팔고 선물을 샀어요. 오늘은 반대입니다. 현물을 살짝 사면서 선물을 지금 살짝 눌러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까.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외국인들이 사고 싶은 거 있는데 방방방 띄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단가 높게 주면서 사야 되잖아. 그죠?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지금 차를 안 사다가 오늘 코스피 사고 있어요. 그 이전에는 코스피 팔면서 선물로 살짝 받쳐놨어요. 너무 팍 죽이면 또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너무 팍 죽으면 다 던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자기들 가지고 있는 종목도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시장 빠져나기 전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선물 아니 코스피 살짝 사면서 너무 팍 띄우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살짝 눌러놨어요. 지금 선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콜옵션 푸드옵션 양매도 양매도고요. 방향성 별로 없습니다. 아직 자 저는 보여드렸는데 여기 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잘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포지션인데 그거 없네요. 그죠? 다음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외국인이 지금 선물 옵션 파생 포지션이 양매도 살짝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양매도라는 것은 지수를 약간 묶어두는 그런 전략이거든요. 자 그러면 약간 큰 틀에서 보면 여기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푸드옵션 살고 콜옵션 죽고 올라가면 푸드옵션 다시 죽여버리고 콜옵션 다시 살고 왔다 갔다 하면 프리미엄 다 죽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옵션 선물옵션에 대해서 기초강의 좀 이야기해놨으니까 아 그런게 그런게 있구나 잘 이해가 안되시면 선물옵션도 아 주식시장하고 연관이 많다던데 그러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하진 않더라도요. 일단 시장 반등 시도 나옵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거래소 아 오래간만에 지금 아 매수새로 출발하고 있다. 자 빨리 베이시스 콘텐거로 플러스폰으로 바뀌어가지고 순매수 좀 들어와줘야 더 강하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선물은 오늘 지금 현재 마이너스 잡고 있는데 이것이 같이 현선물 플러스로 돌려내고 외국인 적어도 한 2, 3천억 사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리고 선물도 플러스 난중 장후반에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거는 확 이렇게 들어올리면서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대주면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봉 반드시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바닷건에서 탈피하려는 모양이 나오려면 이게 강하게 양봉이 서면 설수록 좋다. 그러나 비교적 4일째 지금 계속 파란불보다는 밑으로 개파라게도 양봉 개파라게도 양봉 또 양봉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그래서 밑으로 세게 죽이고 쉽지는 않아 보인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여기 인근 강하게 돌파 양봉으로 강하게 돌파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어저께 봤죠? 온라인 트레이닝센터 탑트케이가 어저께 실수가 좀 있었어요. 아 매매란게 그렇습니다. 한 번 삐긋하면 자 거기서 막 말립니다. 여기서 매수 매수 청산을 했는데 그것이 매도로 하나가 더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상방령으로 제대로 상방령을 보고 있었는데 그걸 제대로 처리했으면 어저께 수익 제법 크게 났을텐데 망했습니다. 어저께 자백합니다. 올려놨어요. 탑트케이 그거 지 깨진 거 안 올리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런 거 고치고 더 잘하려고 제가 모의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거 보면서 배울만한 건 배우고 장단점이 있다 했습니다. 단점은 배제하고 장점 취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코스닥이 모양이 현재 더 좋죠. 이거 강하게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832 이거 안깨면 더 좋습니다. 이거 안깨고 살짝 늘려주고 가면 더 좋아요. 이거 지금 20일에 저항받고 있죠? 이거 빨리 강하게 뚫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외국인은 힘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기스트 기스트 고점이 살짝 밀리네 그것은 지유를 믿기 때문에 알아서 잘 대응 할 거라고 믿고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상당히 변동성 심합니다.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 잠시 쉬면서 잠시 쉬면서 좀 더 공부하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식시장 열립니다. 빨리 털려가지고 돈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시장은 맨날 열려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저는 또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